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서 금방 끌 거예요 제가 금방 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면탄이 본집에 있죠? 태이 하워드 전 다시 잘 거예요 자는 건 아니고 자는 건 좀 그렇고 기왕 일어나는 김에 영화 하나 보고 자야죠 요즘 정말 진짜 찐 진영 말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힘이 없습니다 다이어트가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요 내내 피곤해요 내내 피곤하고 내내 졸리고 내내 힘 없고 내내 약간 밥을 안 먹으니까 밥심이 없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다이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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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루 안녕 다들 반갑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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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낮잠... 낮잠... 낮잠 잤는데요? 진씨 나 낮잠 잤어요 낮잠 자고 하트요? 안네 낮잠 자고 정국이랑 얘기 좀 하다가 아빠의 진씨 나 낮잠 잤어요 연탄이 본 집에 있죠? 키고싶어 태이 How are you? 고 기쁘죠? 잘 알범범이가 잘 헹구 하트요? 안 해 열심히 저는 하애린 하애린 봉쥬 주먹벨트 Merci Bye